홍성군과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다니는 두 지역의 농어촌 버스에 무료 환생 서비스를 도입합니다.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내포신도시에서 두 지자체의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60분 이내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면 한 차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충남도와 홍성군, 예산군은 오는 25일부터 내포신도시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무료 환생 서비스가 도입돼 지역민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